오렌지캐라멜 자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6년차 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루다 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오렌지캐라멜 같은 그룹이 진짜 많이 나와야 돼요 사두라든지 옛날에 놀아줘 혹은 부석순까지 이런 팀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야 가요계가 다양해진다니까 솔직히 파이팅 해야지가 우리 솔직히 말해볼까요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유명한 건 사실인데 대중들 픽까지는 아니야 우리 냉정하게 말해보자고 대중들 픽까지는 아니야 막 대중들이 세븐틴 콘서트를 가기로 해 손오공 나오면 미쳤고 열광을 하기로 해 아니잖아 솔직히 말을 하면 그 아이돌 판에서의 핫스타인 거지 대중 픽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 세븐틴은 예쁘다 혹은 뭐 아주 나이스 그래 뭐 그런 거 박수 뭐 약간 이런 곡에서 끝난 거지 대중 픽은 근데 부석순이 대중 픽이 돼버렸어 부석순이 누군지도 몰라 사람들이 근데 파이팅 해야지가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부석순 같은 경우는 대중 픽이 돼버리는 거야 물론 해외에선 재미 못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너무 그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왔어 사람들이 그만큼 다 인정한다는 거야 파이팅 해야지 누구 노래인지도 몰라 근데 노래가 신나 일단은 부석순이 누군지 세븐틴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파이팅 해야지 노래를 들어봤다고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이게 대중 픽의 음악이에요 이게 대중가요가 가야할 길이고 뭐 놀아줘 아들아 뭐 망토는 망토는 하고 가야지 이런 노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안다고 다들 잘 말아줘 이런 거 오렌지 캐러멜 이런 노래들이 많이 나와야 가요계가 건강해지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진짜 딴 딸아들이 고개를 들고 나도 가수의 어떤 그런 꿈을 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만들어진 어떤 인형 같은 팀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놀아조나 뭐 진짜 자두 부석순 뭐 이런 팀들 싸이가 그 명맥을 입고 있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는 몰라도 노래를 알아야 돼 그게 가요의 근본이야 그래 삐걱감성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추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컨셉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혼성그룹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룰라라든지 그러니까 카드가 그나마 명맥을 입고 있는데 이 노래가 될 것 같아요 번갈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지마 내가 다시 오지마 내가 내가 다시 오지마 내가 다시 해볼까 내가 다시 보이고 내가 바로바라 하랄 너는 왜 이렇게 내가 다시 해볼까 내가 다시 해볼까 카드도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약간 아티스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는 방향이 뭔가 좀 뭐 어떤 대중가요 노래 좋은 걸 노린다기보다는 어떤 퍼포먼스로 약간 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카드가 좀 아깝기는 한데 혼성그룹들도 좀 나와서 같이 노래도 좀 하고 볼빨간 사춘기 있잖아요. 사촌감 볼빨기 이런 팀들.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악뮤 이런 팀들. 이런 팀들이 계속 남아줘야 되고 크레용팝도 마찬가지죠. 근데 크레용팝은 너무 어그로가 심했고. 악뮤 라든지 이런 팀들. 다리꼬지 이런 거. 물론 그게 뭐 엄청 옛날 노래긴 하지만. 그런 노래들. 너무 재치있고 너무 재밌고. 막 다이노소 이런 거 너무 신나잖아요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도 몰라. 근데 그냥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산형 그룹 그만하고. 아 트리플 H. 그건 트리플 H. 어. 그 트리플 H가 근데 신호 레슬링 선수 이름이긴 한데 어찌 됐든. 그런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재밌잖아. 아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계속해야 되겠다. 내 일은 없어 이런 거. 미쳐버리지. 미쳐본다니까 트러블 메이커는. 때로 멈춘 니가 날 또 망설이게 하고. 이렇게는 떠나 갈지 말자. 시끄나게 대화 말해줘. 우리에게 내 일은 없어. 망설이지 마. 이런 맛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남펜 옆 팬을 노리고 나온 노래가 아니잖아. 왜냐면 그 팬덤이 그게 안되잖아. 둘이 막 씹어 뭐 곧 코 닿을라 그러는데. 그게 팬 그게 되겠냐고. 그게 아니라 걔네는. 그 남녀 듀오로 하고 싶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한 것 뿐인 거야. 그게 너무 좋더라고 나는. 트러블 메이커 내 야동이었지 미쳤나봐. 그런 게 대중가요이지 않나. 남녀공학은 좀 오바입니다. 남녀공학은 좀 오바예요. 툴레이드 남녀공학은 좀 오바입니다. 툴레이드 너무 늦어버렸어. 툴레이드 아직 며칠 안았어. 그런 팀들이 있어줘야지. 그런 가요계가 많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아래 댓글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씩 달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